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10편 23편의 말씀으로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마음의 소원이 되기로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10편 중에 하나 10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죠 그리고 왕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그러나 왕이 되고도 부끄러운 왕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열 왕기 왕들의 이야기죠 왕을 나눌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구나 선왕 왕을 나눌 때 우리는 다른 왕으로 나누지 않고요 성경을 볼 때 쭉 하면 누구 이름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느냐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어느 어느 왕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였더라 그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르며 이런 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그는 죽게 불이한 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왕이었느냐 혹은 불이한 왕이었느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은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대물림을 하는 왕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대통령을 선출하듯이 그때마다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물림을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울의 원수 사울이 원수로 여겼죠 물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만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렵게 또 힘들게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자리를 가장 복되게 잘 숨겨서 그는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모든 삶의 기준이 여호와였다 모든 삶의 기준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다윗의 그 믿음을 가장 한마디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이 모든 은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여호와 안에 그어하는 것만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23편을 볼 수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23편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물론 글자로 읽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10편, 23편을 고백하는 이 본문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마지막 절 6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실상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줄 거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편, 23편을 우리가 개혁, 개정 외에도 여러 성경으로 읽고 비교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아, 이 구절이다 정말 이 말씀이지라고 딱 다가왔던 본문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대한성서공에서 이 개혁, 개정 성경도 번역했고 표준세 번역도 번역했고 공동번역도 그러니까 대한성서공에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세 건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대한성서공에서는 개혁 성경, 공동번역 성경, 표준세 번역 세 가지 번역본을 내고 있죠 그 외에도 미국에는 더 많은 번역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공동번역, 개신교와 캐토릭 같이 번역한 번역본이죠 거기 보면 거기 6절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인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가장 다른 차이점은 뭐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공동번역은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6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10편, 23편 전체가 전혀 우리에겐 달라집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로다 아멘 6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딱 다가오는 분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참 맛있다 먹어보니까 참 맛있다 야, 이런 맛이 있구나 먹어보니까 참 맛있다 라는 맛이 있고 어떤 음식은 먹는데 그래 이 맛이지 이미 그 전에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어떤 맛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먹던 음식들 객관적으로 맛있는 음식이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먹으면 그래 이 맛이지 그래 이 맛이지 그런 맛이 있죠 무슨 맛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경험된 맛이라는 거죠 경험 그러니까 느껴지는 맛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몸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에 겨워 사는 이모 전혀 동의하지 않은 얼굴로 하고 계신데 힘드시죠? 힘들고 어려운데 힘든데 어려운데 과연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가 물론 힘들죠 여러분 쉬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날마다 나의 한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다윗은 한 생애를 위대하게 살고도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주님 집에 그 아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눈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참 내가 돌아보니 한두 번이 아니라 내 한 생애가 내 평생이 주의 은총과 복으로 충만한 삶이구나 아멘 다윗은 그의 혼생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삶이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한 삶이었어요 내가 영원히 주님 집에 그 아리로다 자 그러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이끌어 간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안에 오늘도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가 목자이신 여호와는 늘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늘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이 좀 더 푸른 풀밭에 또 맑은 시내가에 물가로 인도할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늘 좋은 길입니다 양들은 앞을 못 본다 그럽니다 시력이 약하다 그러죠 앞을 못 보는 건 아닌데 늘 앞이 허리 터릿합니다 그래서 꼭 앞에서 목자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양들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지만 가고 보니까 푸른 풀밭이고 맑은 시내가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교회를 나가면 하루를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내가 어딘가는 출근하고 어딘가는 가고 누굴 만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늘 좋은 길만 가면 영원히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길은 반드시 바른 길입니다 결국 인생을 살고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일 때 기쁨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얻거든요 사람들이 마지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다 좋은 것을 취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한 생일을 살아가면서 마감할 때는 사람들이 살 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취하였는데 마지막 돌아볼 때는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결산하느냐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부끄럽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혹은 가족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그 한 생일을 바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불이하지 않고 바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죠 여하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다윗의 인생에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주름하게 꾸짖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재를 통하여 그를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그의 부정함을 신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십니다 잘못한 건 잘못하겠다고 꾸짖으면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꾸짖는 여와도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꾸짖는 여와도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끝내 의외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 일생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충만하구나 그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목자는 양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힘들어도 옳습니다 괴로워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절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여와의 인도하심에 내 생애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질라무트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리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고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므로 나의 한생애가 오늘도 안전한 중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는 어떤 두려움과 문제 앞에 낙마하지 마시고 그 죽음 안에도 우리 여화가 지켜주신다 사드라카 앞에서 아베누고가 그 칠배나 뜨거운 풀무웃불 속에 죽을 것 같아도 주의 천사가 그들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군주린 사자 앞에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입을 막아주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를 다닐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전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여화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안전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돌아보면요 하루하루가 위험하지 않은 날들이 없었어요 정말이죠 위험하지 않은 날들이 없었어요 우리 생에 살아보면 우리가 살아보는 게 기적이다 저 아멘이 안되는구나 사는 게 당연했습니까 사는 게 기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신합니다 뭐 다른 건 다 자취하거든요 우리가 한 생일을 다 운전하며 살고 있는데 저는 차량을 운전할 때보다 덜 고백하는 겁니다 야 오늘도 무사히 도착한 게 기적이구나 아멘이 되시죠 정말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내가 영원히 여와의 집에 그 아리로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몸입니다 그 몸은 하나님이 오늘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합니다 다이세 온 생애가 환란과 고난이었지만 다이선 고백합니다 나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자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이세 10년 동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루하루가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털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을 누군가로부터 쫓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덜키면 죽는 건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앞세워 10년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 보십시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것은 참으로 눈물의 삶이었어요 다이선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밤에 아들 때문에 신도 심지 못하고 밤길로 도망가는 아비의 임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는 고난이었고 한 날 한 날은 눈물의 삶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내가 눈물을 너무 흘려서 이불이 온통 쳐졌다 내 침상이 적었다 그랬습니다 손수건 적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휴지 몇 장 적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불이 온통 눈물로 쳐졌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게 그냥 성경 같습니까 온 밤을 울었는데 내 침상이 다 쳐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하루하루는 그렇지만 살고 보니까 나의 한평생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복에 겨우사는 몸이었다는 거죠 그냥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말입니다 하루는 괴로워도 일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이죠 하루하루는 참으로 힘들어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면 하나님 인도 속에 살면 한평생은 복에 겨우사는 인생이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루는 힘들어도 내 일생은 복되다 하루는 힘들어도 내 일생은 복되다 하루가 복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한 생애가 복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한 생애가 복된 자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만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아니고요 한 생애 자체가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한 생애가 복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 소, 돼지의 제목을 뭐로 잡을까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평생을 잘 되게 한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것 같고 마지막이 잘 된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마치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린 인생은 한 생애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한 생애가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내 삶을 충만해 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사는 이 몸 바로 그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